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2021년 5국공채 7회 복동인 체력을 시작합니다. 자 쟁심의 정리 첫 번째 질문은 상당히 좀 간단했죠. 수행규칙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인데 법적 성질은 재량인지 여부죠. 재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규의 최저형식 문헌 그리고 당의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의 성질로 판단하는데 이 법규의 법규명령 시행규칙 별표가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에 따라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면 재량 여부를 판단하는 법규에 포함되지 않고 다수어린 법규명령서를 취하면 포함이 됩니다. 목차 구체적으로 아주 잘 썼어요. 보통 문제점에 쓰는 내용인데 문제점이라고 쓰면 잘 안 읽히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 좋습니다. 의의도 써줬네요. 아주 좋네요. 의의 써주는 걸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보통 한 두 줄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포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포섭에 중점을 둡니다. 이런 법규명령 시행규칙 법적 성질 학살판례 보통은 들여쓰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처럼 이런 반가로로 붙이면 표시가 됐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성질 이렇게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적어주는 거 아주 좋아요. 여기에서는 법률로 들어갔어요. 물론 이렇게 쓰면 퍼펙트한데 교수님의 의도했던 예시답안에서는 시행규칙 별표의 23의 법적 성질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속재량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답안제에서 만약에 앞에서 숙관여부 기준서를 취했다. 그러면 숙관이 있죠. 그럼 법규명령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부정된다. 여기서 한 두 줄만 더 적어주면 좋겠어요. 즉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여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판례에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숙관여부 기준서에 따라서 대외적 구성력을 인정했다면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별표 23, 시행규칙 별표 23의 규정도 검토하면서 여기서 재량감경규정이 있죠. 감경규정까지 언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 정도 써도 사실 고독점 답안질 겁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 별표 23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다소월과 판례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재량행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법만이냐 아니면 모법뿐만 아니라 시행규칙까지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질문은 소재기 적법성이에요. 그 중에서 소속요건 중에서 소액이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된다. 효력이 소멸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요. 쟁점의 정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수님들이 쟁점의 정리 정도는 읽을 거니까 적어도 한 3줄 이상 쓰기를 바라요. 혈액이 소멸했다는 것을 삶은 내용으로 해서 날짜를 언급을 해주면 조금 더 구체적인 법률적 분석의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언급하면서 사안에서는 지금 90일이 도가됐다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도가됐다는 거 이미 소멸한 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액이 있는지가 특히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죠. 협의의 소액에 의의 써줬고 이렇게 학설이 나올 때는 쟁점 이름이 나와야 돼요. 뭐에 대한 학설 판례인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의의 써주고 쟁점 이름을 써주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쟁점 이름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쓰려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없는 경우를 쓰고 그 중에서 여기서 날짜를 적어줬네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소멸한 2017년 7월 25일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훈련을 하세요. 날짜를 정확히 적어주는데 여기서 행정기본법 언급하라는 거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6주의왕 1호 침입적 처분에 관해서는 초일이 산입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강의 시간에 잠깐 잘못했는데 다음 날 송달됐으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소의의 학생의 판례를 써줬고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 같은 경우는 소재계의 적법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송요건에 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들 답안제처럼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일반 론을 쭉 쓰고 그 중에서 협의의 수익이 특히 문제 된다 뭐 이렇게 쓰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게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전반에 관한 일반 론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포소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답안지네요. 첫 번째 중앙의 타당성은 대적 구속력 정도와 관련된 학설이 있죠. 첫 번째는 엄격 구속력설 두 번째는 신축적 구속력설 세 번째는 최고 한도설이 있어요. 이 최고 한도설이 결국 판례가 됐죠. 엄격 효력설을 취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갑의 주장은 이 엄격 효력설 쪽의 어떤 논리 논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상위법률에서는 모법인 숙관법률에서는 재량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일의적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보면 별표 23, 별표 15에서는요. 나중에 보면 강경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중강경규정이 없을 때 해석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미 강경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고 한도설로 해석되는 판례의 입법 태도와 지금 별표 15 시행규칙 별표 15의 내용이 그런 최고 한도설에 따라서 입법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중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경우도 있다라는 어떤 비판론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문제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를 다시 써주는 건 그래요. 앞에서 이미 썼으니까. 따라서 이 논입니다.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의 효력 즉 대외적 구속력 정도입니다. 만약에 대외적 구속력 정도를 엄격해석서를 취한다면 상위법은 재량인데 일의적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나 강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설문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그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향이 타당성을 못 찾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논리를 이렇게 잡아준 건 상당히 좋아요. 다만 재량이 일탈남용에 대한 위법성 심사 방식으로써 일탈남용의 제한적 심사 방식을 쓰고 법사 일목불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답안에 두 번째 주향에 둘 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시로인이 쟁점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시로인 또는 재량권 불행사나 비례원치까지 꼭 써줘야 돼요. 키워드 언급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처럼요. 법적 성질을 쓸 때는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아도 좋다. 뭐 이런 그런 견해들도 있어요. 따라서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는 스타일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자체가 법적 성질로 나왔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쟁점의 정리를 쓰지 않는 스타일도 있다는 거 그냥 곧바로 쓰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다음 뭐 가나로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좀 구분되게 써주는 게 좋죠. 물론 판례도 가점, 나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쓰는 거는 채점자가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는 보통은 양가로나 반가루를 많이 쓰죠. 자, 검토 여기는 이제 가나다로 그냥 갔는데 뭐 묵자가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룰만 지키면 됩니다. 금자면 그렇죠. 재량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논리적 연결성만 좀 조심합니다. 소재기 적법성 협의 소위 뭐 상관은 없어요. 좀 목차를 구체화시키면 더 좋긴 한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학살미 판례 검토 흐르기 소멸하는 경우 가정적 논리연결을 좀 해주세요. 논리연결도 필요하고 지금 이 답안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협의 소위 문제가 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날짜를 적어주면서 지금 날짜를 적어주면서 영업정지 기간이 도가돼서 처분은 이미 소멸했다는 걸 정확히 좀 적어줘야 돼요. 자, 어디에 적었나요? 여기 적었네요. 좋습니다. 포섭에 적어주는 것도 꼭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설문에 들어갔을 때 왜 소위기 문제가 되는지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냥 막 쓰지 말고 왜 협의 소위기 문제가 되느냐 취소송은 형성소송으로써 개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소멸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보람 판단을 할 필요 이익 즉 권리보호 필요가 있겠느냐 가정적 제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주장의 타당성 당의 발표의 위법성 여부 여기서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대적 구속력 정도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옛날 교수님들이 이걸 자주 물어보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쓸 일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쓴 거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꼭 적어줘야 돼요. 판단을 잘못했다고 지금 나왔으니까 사실은 꼭 적어주고 그 다음에 비례원칙 또는 재량권 불행사도 쟁점이 될 수 있는지 꼭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포석 같은 건 상당히 잘했어요. 목적이 좋고요. 행정규칙인지 좋습니다. 법규성 인정 여부 법적 성질 잘 썼어요. 2개월 영업정지 청원의 법적 성질 그렇죠. 금지하명이고 법조문 해석 잘 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 법적 성질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재량일탈남의 판단 기준으로서의 법규 해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써주고 그럼 별표 15에 나와있는 재량감경 규정을 꼭 언급해 주세요. 그런 논리연결을 한 두세 줄 쓰면 훨씬 더 다만지 레벨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재계 적법성에서 소송 요건 중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협의 소액이 특히 문제된다. 왜? 왜 특히 문제되는데? 이걸 여기다 써주든지 아니면 두 번째 목차에 써주든지 이게 도입 부분에서 법률적 분석이에요. 치수는 형성소송이에요. 형성소송이란 개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우선입니다. 치수는 견해 다툼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형성소송으로 봐요. 개정처분 즉 치수의 대상인 처분을 소멸시키는 게 1차적 목적입니다. 위법성화 확인하고 취소하는 거 소멸시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미 제재처분 기간이 도가돼서 이미 소멸됐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정확히 밝혀주는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너무 그냥 쉽게 들어가요. 왜 협의소의가 문제가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정치학의 분석하는 답안지가 중요합니다. 일반돈 많이 쓰는 것보다 결국은 이미 소멸했지만 가정적 제재처분의 기준이 있다면 장래 가정적 제재처분을 받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현실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날짜 써주는 거 아주 좋아요. 행정기본법 6조 1항 1호 따라서 날짜 정확히 이제 적어주는데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2항 1호에서 초일산임의 원칙 여기까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언제 소멸한다 써주면 좋겠고 소재개시에는 이미 처분이 소멸했다. 소결에 잘 썼네요. 뭐 이것도 좋습니다. 도입부분에 좀 써주고 왜냐하면 도입부분 판례 소결 위주로 교수가 꼼꼼히 읽으니까 이 부분을 좀 써주고 소재개 적법 쓰니까 기타 소송유권에 관해서도 좀 정치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갑의 소재개는 적법하다. 갑의 치송 제기는 권리보호 필요가 있고 기타 소송유권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소재개는 적법하다.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조금 말을 연결하세요. 결론의 중요한 내용들 특히 이미 장래 가정적 제재처분의 위험을 제거할 현실적 필요 이익이 있고 기타 소송유권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므로 갑의 치송 제기는 적법하다. 딱 두 줄 있잖아요. 두 줄.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쓰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한 두 줄이라도 써주세요. 다음 타당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세요. 행정위법의 한계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대적구속력의 정도 과거에 교수님들이 많이 논의했던 겁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는 이 두 번째 주장이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재량일탈남용은 앞에서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중 법사일목 중 법령위반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재량강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법령위반으로 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재난권 불행사의 문제로 빠집니다. 재난권 불행사 또는 비례원칙이죠. 두 번째 갑자기 네 번째로 갔네요. 세 번째 재난권 불행사의 때 이것도 써주고 비례원칙 사실오인 정도만 쓰면 좋았겠네요. 자 답안지가 대체적으로 좋은데요. 조금 더 정치한 답안지를 쓰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0점대의 답안지라면 60점대 60점대라면 70점대를 목표로 해서 조금씩 부단히 자기 답안지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